송영숙 한미약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향후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숙 회장은 파리 입장문을 통해 언제든 한미가 필요할 때 앞장서 돕겠다고 말해오던 신동국 회장의 이번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본인은 이제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으로 한미는 신동국 회장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한미그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영숙 회장은 이번 일은 임성기 선대회장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두 대주주가 힘을 합치겠다는 결정이라며 한미 지분을 해외펀드에 매각해 한미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송영숙 회장의 확고한 신념이자 선대회장의 뜻을 지키는 길이었고 이를 위해 신동국 회장과 찾은 최선의 방안이 이번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이번 결단을 기점으로 신동국 회장과 대주주 가족 모두 힘을 합쳐 더욱 발전된 한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일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영정밀 회장과 모녀의 주식 444만 4187주를 1644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과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매매 계약 및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